그레이스 빈 성원님을 모시겠습니다. 다같이 서로 박동을 하고 계십시오. 네, 최고입니다. 나이가. 나이가 최고입니다. 얼굴도 된대요. 네, 얼굴도. 감사합니다. 오늘 저에게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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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롬. 카페 아프리카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저희 교회에서 15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하면서 카페를 통하여 아프리카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소로 허락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카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프리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 1주년 기념해서 저희들 가을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요. 오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 차 한 잔의 여유가 아프리카 애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 미국과 함께 그 차 한 잔의 여유가 아 Ingredientes 내 선아신 벅장 난 이 노래 나를 부딪혀 장황하고 실망을 떠올리니 내 선아신 벅장 난 이 노래 어란 상탈 불쩍이도 내가 다 낼지라도 내 선아신 벅장 난 인도해 험한 상과 골짜기로 내가 다 낼지라도 내 선아신 벅장 난 인도해 내 선아신 벅장 난 이 노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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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